1.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있다. 2.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주신다. 3. 의인이 불이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4. 주님,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5. 주님,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가는 자를 벌하실 때 악한 일을 하는 자도 함께 벌받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10편 125편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그 말은 이제는 여러가지 시험이나 유혹이 와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면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상과 같아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굽게 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영원히 감싸주시고 계시니까 그렇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주신다. 여러분 지팡이만 의지해서도 자세가 바로 나온다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흔들릴 리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감싸주신다는 것도 믿는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에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비틀거리는 것도 또한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고민이 있는 겁니다. 우리 지방 목사님들하고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를 갔었을 때입니다. 저희들이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기 위해서 지중해에 건너가려고 배를 탔는데 함께 갔던 목사님께서 성지순례 떠나는 그 주일에 설교 본문이 사도 바울이 유락으로 광풍을 지중해에서 만났던 바로 그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광풍을 만나도 기도와 말씀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날 저녁에 지중해 광풍을 만난 거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한숨 자지도 못하고 얼마나 두려워하며 기도했는지 아침에 이제 그리스에 도착을 해서 그 목사님이 회개한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 모르고 설교했었다. 실제로 배에서 광풍을 만나보니 얼마나 두려운지 교회에 돌아가면 교인들 앞에 회개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지 그래서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으려고 영원히 서 있는 자인지는 광풍을 만나봐야 압니다. 제가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아버지를 찾았고 제가 군목 인관을 하고 부대에 들어갔더니 부대가 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위문을 가야 되는데 군인교회는 그만한 재정이 없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어떤 교회에서 도와줄까 그 생각만 했고 실제로 군인교회에 건축을 할 때 어느 사람이 혹시 큰 헌금을 해서 도와주려나 그 생각만 했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연단의 이유였기도 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목사인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고 또 점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었나? 여러분 이 일을 작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감싸주시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비틀리는 일 또 흔들리는 일이 생기는 이유는 마귀가 성도라도 교회라도 어떻든지 흔들리게 만들고 비틀거리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틈만 보이면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 세력을 확보하고 권세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교회 공동체 안에 세력을 갖도록 권세를 갖도록 허락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시펜 기자가 썼습니다. 의인이 불이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분기수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만약에 악한 자가 권세를 가지게 되면 성도의 공동체 안에 성도의 마음 안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되냐 하는 믿음이 여지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악한 자를 다 따라가게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악한 자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권세를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가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온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될 것뿐만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이 먼저 중요합니다. 악한 자가 내 속에서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악한 자가 우리 속에서 어떻게 권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악한 자가 우리에게 강제로 밀고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걸까요? 예수를 믿고 나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사기 아래 보호받는 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한 자가 성도의 마음과 교회 공동체 안에 권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죄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욕심이 있고 그리고 음란하고 그리고 거짓되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교만하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죄성의 종이 아닐 뿐이지 죄성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를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 마귀가 우리 안에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른류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다 보았는데 결국은 그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가른류다가 원래 그 피가 반역자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른류다는 예수님이 가리고 뽑은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른류다는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공동체의 재정을 맡았을 정도로 신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런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너도 나도 주여 전이까? 주여 전이까? 그렇게 물었는데 가른류다도 주여 전이까? 그렇게 물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떡을 떼어서 포도주에 찍어 주는 그 자가 나를 팔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떡을 떼어서 포도주에 적셔서 가른류다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가른류다가 그 떡을 받고 그리고 마귀가 가른류다 속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왜 가른류다에게 그렇게 공개적으로 떡을 떼어서 바로 내가 나를 팔자야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가른류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가른류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는 것을 아셨습니다. 가른류다가 그것을 떨쳐버리지 않고 그 생각을 품는 거예요. 예수를 팔까 말까 갈등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몇 번 경고하셨습니다. 가른류다가 빨리 마귀의 유혹에서 떨쳐버리고 주님을 붙잡기를 이제 마지막 순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른류다에게 마지막 사인을 준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빨리 돌이켜. 그래서 떡을 가른류다에게 떼어준 겁니다. 그런데 가른류다가 그걸 덥석 받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받을 수가 있죠? 그 순간에 가른류다가 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그러고는 주님 앞에 꼬꾸라져서 무릎을 꿇고 주여 제가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정말 가지지 말아야 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떡을 받고 그리고 끝난 거예요. 마귀가 완전히 가른류다를 사로잡아버리니 그 다음에는 본인이 제정신이 돌아올 때까지는 사실 더 이상 가른류다 자신이 아니었던 거죠. 본래부터 가른류다는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붙잡으시는 주님의 손은 뿌리치고 마귀를 붙잡으니 결국 예수님을 은삼십에 판 제자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도 가른류다처럼 정말 붙잡아야 될 주님의 손은 붙잡지 않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그리고 악한 자가 심어주는 생각을 품고 그렇게 비틀거리고 흔들리며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을 붙잡고 놀이공원에 갔다가 그 아버지 손을 버리고 엉뚱한 아저씨 손을 붙잡고 가게 되는 그 아이의 처지가 어떨까 여러분 다 상상이 되죠? 그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수많은 성도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믿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믿고 돈을 믿고 쾌락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선한 사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주님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선한 사람과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마귀 종로를 타고 마귀 따라다니다가 비틀거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의 굽은 길로 들어가서 마귀와 함께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받게 됩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주님 비틀거리며 굽은 길을 가는 자를 벌하실 때에 악한 일을 하는 자도 함께 벌받게 해 주십시오. 결국은 이런 처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러시아가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바로 그 당시에 러시아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나라 같았습니다. 거리 이름도 성경에서 따오고 음식 이름조차도 성경에서 따오고 무슨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성경 이름 따서 이름을 붙이고 그랬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공산혁명이 일어납니다. 125만 명의 러시아의 황족들과 귀족들과 장군들이 영하 40도 이하의 시베리아 벌판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뭘 가져갔는지 아십니까? 화차에 수백 대의 화차에 황금 보석을 실고 갔습니다. 그들은 시베리아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결국 그들이 진짜 믿은 게 뭡니까?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면 살 줄 알았고 다시 회복될 줄 알았던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는 돈 돈 하고 사는 겁니다. 돈이 나를 살리는 줄로 돈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줄로 여기고 그것 때문에 서로 그렇게 부부싸움하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교인들끼리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죄짓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내가 도대체 뭘 붙잡고 있는 건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악한 자가 권세를 갖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악한 자의 종 아닙니다. 죄의 종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이미 죄의 종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 나는 죽었고 죽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종입니까? 이제는 부활의 주님의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유혹이 올 때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유혹이 옵니다. 욕심도 오고 음란의 유혹도 오고 거짓의 유혹도 오고 쾌락의 유혹도 오고 또는 핍박도 오고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단호해야 합니다. 사탄아 나는 너와 상관없어. 나는 너의 종 아니야. 예수님께서 내 왕이셔. 여러분이 분명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유혹을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어디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이라. 나는 그 사람 만나서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어요. 내가 그 직업을 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어요.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내가 불행하게 되었어요. 나라 때문에 내가 불행하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결국은 누구를 붙잡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주님을 붙잡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말씀 그대로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으려고 영원히 굳게 서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지낼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내 마음을 계속 매일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마음을 마귀에게 활딱 뺏겨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기를 서로 나누라고 할 때 그게 너무 힘들어 보이지만 마음을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매일 예수 동행 일기를 서로 나누는 것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것이 신경 쓰이는 일일 수는 있지만 마귀의 종로로 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지만 도처에 악한 자들이 많고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미혹에 들어오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능히 지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주신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정말 성경의 말씀인 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내가 주님을 붙잡으면 내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영원히 감싸주신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키십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고 이상춘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은 교정 공무원으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는 여전히 제수자들을 돕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기독교 교도소, 소망교도소를 설립하는 일을 위해 그가 마지막 생명 닿을 때까지 헌신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이 너무 귀하고 그냥 잊혀지기는 너무 소중해서 책을 내드렸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 그런 책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교회 서점에서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들은 빨리 수술을 하자고 했는데 거절하셨습니다. 지금 소망교도소 설립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수술 받느라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이 일을 누가 할 거냐 살고 죽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나는 정말 기독교 교도소가 세워지기를 위하여 그는 정말 불꽃같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돌아가실 거라는 의사 진단하고 상관없이 교도소가 소망교도소가 설립될 때까지 그가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얼굴이 밝으신지 가난 말기 환자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우스갯소리도 잘하시고 여유도 있고 그는 사실 평생 죄짓고 그리고 재판받고 그리고 수용시설에서 함께 있는 그들과 함께 지내신 분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죄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바로 그 현장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것도 평생 그런데 그분은 별명이 작은 예수였어요. 그분과 함께 같이 근무했던 분의 증언이 이 책 속에도 나옵니다. 사람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도 욕한다는데 서로 속상하면 그 사람 보기 싫다 야단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춘 장로께서는 한 번도 불평이나 불만을 말씀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장로님은 늘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고쳐서 쓰시든지 주님 뜻대로 하세요. 그러시면서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소망교도소 설립이 되고 그리고 그 현장에 가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뒤에 얼마 뒤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처지에서도 정결하게 올곧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에이미라고 하는 인도 자매가 간증하는 영상을 보았는데 참 마음에 깊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가 어릴 때 인도 부모 교육열이 우리 한국 사람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적지 않은 그 인도의 교육열에 그래서 열심히 어릴 때 공부를 했습니다. 교회도 다니기도 했고요. 그의 꿈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그게 그녀의 꿈이었어요. 뉴욕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거기서 의사 지망생인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제했어요. 7년 동안 교제했어요. 7년 뒤에 그 형제가 우리 헤어지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7년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그 형제에게 다 주었는데 갑자기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해졌어요. 자기가 너무 더러운 여자가 됐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것을 다 준 사람에게서 버림받았으니 그는 살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늘 지나치던 뉴욕 맨하튼 스퀘어 교회 거기에 기도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울었고 기도하는 시간에도 울었고 찬송하는 시간에도 울었어요.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하니까 너무 더러운 여자가 됐고 이제는 살 희망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는데 찬양단의 노래 찬양 노래의 가사가 마음에 박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가사예요. 자기는 7년 동안 믿었던 그 남자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이시라니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가? 그 찬양 가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놀라우신 그 사랑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었나요? 어떻게 왕이신 주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실 수 있었나요? 그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소한 게 아니었지만 그날 그가 정말 버림받은 여자로서 그 예배에 참석해서 그때 들었던 십자가의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 그 메시지는 그 자매에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 그는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까? 정말 믿을 만한 것에 바치고 있는 겁니까? 시간도 바치고 재정도 바치고 여러분의 관심도 열정도 도대체 뭘 붙잡고 어디다가 바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결국은 나에게 돌아온 것은 배신이고 버림받은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이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이 붙잡으시는 손길은 부담스럽다고 외면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너무 힘든 길 갔다고 외면하고 그리고 세상만 붙잡고 살다가 그게 바로 비틀거리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굽은 길로 가서 결국은 악한 자와 함께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여러분 중에 내가 지금 비틀거리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따라 사는 사람 따라 사는 내 속에 악한 자가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 그분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 주님만이 여러분을 다시 붙잡아 주실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곰 22장 31절 32절에 마귀가 베드로를 쥐고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완전히 베드로를 파멸시키려고 마귀가 아주 작정을 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 주님이 그걸 다 아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넘어지겠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 내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명자가 되라. 그렇게 기도해 주신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처지에까지 빠지고 그리고 완전히 낙심해서 그리고는 주님을 떠났죠. 그런데 주님이 그 베드로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비틀거리는 비틀거리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무너져 쓰러진 베드로를 주님은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기에 위대한 사도를 쓰셨잖아요.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이제는 없을 거야. 나를 아신다면 나를 쓰실 리도 없을 거야. 받아주시지도 않을 거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초청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은 관심 받게 두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로 주신 게 오늘 성찬입니다. 여러분이 성찬을 안 받겠다고 하면 안 받게 됩니다. 의무적으로 받으시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찬의 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붙잡혀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비틀거리고 살지 않고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으려고 영원히 굳게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오늘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찬을 받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비틀거리는 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죄 짓고 왔어요. 또 죄 짓고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선한 사람 마음이 정직한 자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죄에서 이기고 왔습니다. 승리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를 사로잡아 주소서 온전히 나와 하나가 되어주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